서울 대공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했던 식물원과 실내동물사의 문을 다시 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시관별 면접과 특성에 따라 동시관람 인원은 제한되며 식물원과 실내전시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은 개방된 공간과 야외동물사 방사장 관람을 허용하되 관람객이 가까워질 위험이 있는 전시관과 설명회 등을 휴관해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향후 코로나 관련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태설명회 등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근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생시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용민 소방관입니다. 지난 9월 9일 아침 출근길 송용민 소방관은 2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앞쪽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쓰러진 한 시민을 깨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위급상태인 시민을 구하기 위해 송용민 소방관은 출근길을 잠시 미루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무원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에만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소생은 총 4건이며 지난해에는 5건이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정지의 경우 주변 사람의 초기 신속한 조치는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